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될 거라며 금호산업 인수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가시밭길입니다. 유통공룡 신세계가 인수의사를 철회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호반건설이 인수전의 새 복병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곳은 호반건설과 사모펀드 4곳 등 모두 5곳.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는 9일부터 5주 동안 금호산업에 대한 예비실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경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의 뜻을 밝힐 당시만 해도 호반건설의 인수전 참여는 호반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같은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에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반건설이 최근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세차익 의혹에서 벗어나 금호산업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최근 광주상공회의서 회장선거에 뛰어들면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기업들을 설득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박 회장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금호산업 인수를 두고 하루아침에 적이 돼버린 상황. 심지어 대화창구조차 막혀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호반건설 측에 두 회장들 간의 대화창구를 마련하자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금호아시아나는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해서 오는 9일까지 금호고속을 5천억 원에 인수할지 여부를 채권단에 알려야 하는 상황. 더욱 치열해진 인수전 탓에 금호산업 인수대금도 1조 원을 바라볼 거란 전망이 계속되면서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의 그룹 재건 계획도 갈수록 꼬여만 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